네,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, 귀엔밤입니다. 오늘의 공포게임은! 화단 발차기입니다! 바랐다! 내가 바랐다! 꺼져! 화가 난다! 이게 뭔 게임이지? 뭐야 이게 타임어택하는 게임이야? 비켜! 클리어! 이게 뭐지? 이 방력있는 게임은 뭐지? 이걸 못 깰 수가 있는 거야? 오우야, 올라왔다! 비켜! 비켜! 아, 이게 문이... 오우야, 얘네! 총 쏜다! 아! 얘 다 죽이고 침치는 꼬라지 봐요! 못 깰 수가 있는 거야? 와, 게임이 어렵구나! 깻! 아, 나도 총이 있어 이제! 자, 너 빨리 가면 안 돼! 아야! 야야야야야야! 아씨, 나한테 맞았다! 아, 큰일 났네! 아야야야야야! 아, 나 총알이 없어! 아씨, 아씨, 야 왜 이렇게 어려워! 오? 헤헤헤헤! 야, 나 이거 알아냈다! 능력을 알아냈습니다! 올 때까지 발로 차기! 이런 데서 총을 쏴주고 클리어! 이즈, 이즈, 이즈! 이거 이런 걸 건들면 안 돼! 내가 봤을 때 이거 건들면 오닛? 아, 이렇게! 잠깐만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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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! 아, 야, 잠깐만요! 씨, 씨, 씨! 아, 이거 못 뜨나? 이거 들어가지고 저기에 던져가지고 터뜨리고 싶은데? 아, 이거 들어야 돼, 얘를! 나올 때까지! 언제가 놓게 돼 있어! 궁금할걸? 에이, 저 발가락이 뭐지? 아니, 가고 싶잖아! 궁금할걸! 허잇? 허잇? 아, 야, 진짜 쟤네 버그 아니야, 이거? 야, 미안해! 방금 던진 거 일부러 던진 거 아니다! 방금은 일부러 던진 거고! 아, 잠깐! 한명, 한명, 한명! 아아아아아악! 아악! 아악! 으이익! 짜식아! 아, 나 진짜 이제 피가 없어! 아, 죽이지마, 죽이지마! 다 잡았다! 뭐야, 이 바퀴벌레는! 죽어버렷! 나 좀 잘한다, 이제? 잠깐만요, 타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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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임! 무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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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빙! 와아, 저 녀석 고수인가? 한 발, 한 발, 한 발, 한 발 와, 망했다, 이거 피가 너무 없어! 어? 저딴 놈한테 죽었다고, 내가? 여기 하나 더! 내가 아까 너한테! 너한테 죽었어요! 너한테! 뭐야, 길이 어디야? 길이 어디지? 찌꺼풀, 진짜! 춤추지 말라고! 여기구만! 퓨, 클리어! 자, 5단계입니다. 5단계까지만 할 거예요. 더 이상은 힘들고 뭐야, 이거? 변기가 뭐야? 이 맨 마음에 드는데? 저는 개인적으로 변기를 좋아합니다. 오케, 난 이게 침착하게 하겠어. 반발, 반발, 두발! 던지고, 새 총으로! 여기서? 대기! 흐하... 이정도 총입틀 없었겠구만! 그러게, 어떻게 버블 때까지 시간 있으니까 한번 엔딩 볼까? 가뎀벼! 오케, 이렇게 무식하게 하면 안 되는 게임이야. 날라차기! 어디갔어? 어디갔어? 언제부터 여기 찾던거야? 타임 타임 타임! 나 총 없음! 잠깐만 나 좀 잘하는 것 같아 이제 익숙해져서 날라차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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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리어 어? 어휴? 아니 샷건을 준다고? 야 근데 아니 나 한 대 맞았는데 왜 죽어? 얘네 점점 싸지 쎄지나? 여기는 총을 아껴 날라차기만으로 다 잡거든요 씨 여긴 안되겠다 여기여기여기부터 총써야돼 오케이? 여기부터야 이따 뒤에 있는 애들 닫고 야 얘네 샷건 너무 세잖아 아 여기 천천히 가야겠다 여기부터 여기부터 어렵네 지금까지 거의 전력을 쓴 적이 없거든요 여기도 좀 내 진심을 지금부터 진짜 진심으로 한다 나 많이 화났어 하나만 보일거야 얍! 너네가 와 올 때까지 안간다 진짜 너네가 와줘 진짜 알잖아 뭔 느낌이지 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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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어들은 좋았어 클리어 발차기의 신이야 아 뭐 시작하자마자 야 뭐야 넌 아니 야 저거는 야 너무 야비하잖아요 너 하나 진짜 샷건 개빡치다 어 쟤 춤추는건봐요 어 너무 찌꺼워요 어 저 어떡해요 방금 봤어요? 또 너야? 진짜 얘 난 얘만 꼭 죽인다 넌 죽었어 이씨 너지 너 이리와 더러운 놈 더러운 놈 넌 뭐야 이씨 나쁜 놈 나쁜 놈 야압 아하하하 야압 아하 와 많다 너네가 와 나 쫄았으니까 너네가 와줘 진짜 어잉? 뭐지? 어티틀게임 자 엔딩까지 얼마 안 남았구만 별거 아니야 야 야 이건 이건 어 잠깐만 이건 아니지 않나? 날라찬대 야 이거 시작이 시작이 여긴데 여기에 총 속했으면 어떻게 해 더러운 놈들 아니 여기 왜 악어밖에 없어 악어로 날 막을 수 있을거라 생각해 더 센 놈 나와 아 아니 아 잠깐만 잠깐만 야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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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하지마 여기 고수다 여기 애들 고수야 새걸로 갈아끼고 오케이 클리어 있다 아 아 아 아 아 이제 마지막인가 아 좋아 드디어 10단계 마지막이야 뭐야 우와 방패스네 이게 뭐야 뭐하는지 이씨 이씨 이 자식이 미쳤나 이게 와 얘가 어렵다 얘 발차기로만 못죽이나봐 얘는 어 샷건 고마워 샷건으면 뚫을 수 있겠지 아 아니 뭐야 이거 메이비 왜이래 여라? 이게 뭐야 이게 왜이래 어 뭐야 끝난게 아니 어 꺼져 아 내 발차기는 예상을 한다 너네가 올 것을 아닌가 야 진짜 솔직히 너네가 와야지 와 얘네 가만히 있네 그럼 별로 안가 나도 일로 갈거야 아 절로 갈걸 저기야 좀더 안전해지려나 아 여기야 저기네 이씨 야 이 자식아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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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씨 클리어 어 어 뭐야 누구세요 어디서 전화가 오는데 일단 저 발차기 멈추지 않을거에요 나오기만 해봐요 진짜 뭐야 이거 부셔버려 그냥 게임 오버 뭐야 아 깼구만 전화기를 부셔버렸습니다 그 다음 부수는 게 엔딩이었어요 뭐죠? 이게 왜 엔딩이지? 자 재밌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화난 발차기 라는 뜻의 공포 게임이었습니다 진짜 화나보였어요 재밌겠습니다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 오이 오이 오이